무슨 물건이요? 아니 이게 뭐! 아니 근데 820년대 이런 물건! 기억 저장 공간 아니요! 아니요! 추억 저장 공간이요! 추억 저장 상자! 추억 저장 상자!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피키 픽처스에서 라빌레라 촬영이 있어서 수주기에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복장이 어떻습니까? 뭔가 드라마 안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소장 진정 어머머머의 아들이 맞습니까?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어 진짜 봤어 근데 비어있는 것처럼 봤는데 제가 이거를 멤버들이 몰랐나봐 이걸 봤는 걸 그래서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도진영한테 보내 도진영 진지하게 놀래가지고 어떡해? 어떡해 라고 해 뭐지 다들 돌 광대 이런 데 하길래 너무 겹치면 또 이상할 것 같아서 원래 처음에 누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메이크업 선생님이 힘들 거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갑자기 코에다가 씻고 그러고 이게 의상이 멋있는 만큼 더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더운 거 참을 만큼 의상이 멋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지금 저희 컨텐츠 앞에 인스턴트 아시죠? 여러분 인스턴트가 무슨 문제 인스턴트 찍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찍을지 생각하고 있어요 다 열렬한 무대예요 퀴즈 큐큐! 다 걸려 바로 끝났어요 바로 끝났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화면 맞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인감인가 하거든 맞나요? 맞나요? 아 웃으시면 어떡해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하나 둘 셋 오오오 오오 얼마 못해? 아 웃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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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 닦는 거예요? 뭐? 선물 닦고 시길래요 네 한 번 하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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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풍 제로 동풍 제로 동풍 제로 벌써 더워요 동풍 제로 신복이 약간 무거워서 그런 거 저 의상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네릿한 남물들보다 대 하지만 너무 즐겁다 응. 다 맛있을까? 노력이 필요했어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데 진짜 힘들다. 하지만 너무 즐겁다. 저는 분명 사랑이지만 체력은 아닌 것 같아요. 단련 중이에요. 정말 세게 하고 누우려고요, 근데.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머리도 신경 쓰지 않고 얼굴도 신경 쓰지 않은 상태에서 두셔버린 상태에서 끝내고 누우려고요. 네, 저희 마지막 케이크로 보냈습니다. 네! 네! 안 맞게 보셨을 통해 모두가 아무도가 아무도가 이제 눈에 탈출하시는 랩트블린 랩트킥입니다. 세상에 정말 잘 모르겠네요. 정답. 네! 지금까지 기회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길래가! 끝났어요! 안녕!